아 이거 뭐야? 뭔 소리야? 퍽퍽 년이 안 나니까? 무서우니까? 여러분들 저기다가 카메라를 넣을게 여러분들 한번 봐봐요 자 스타더 고 공포방송 넘바만 지금은 도마시대 가자 새오는 모자 갑자기 신경돼서 가라 자 스타더 고 공포방송 넘바만 저거는 모자 아 진짜 죽은거야 조금 이따 들어가보자 여기 조금 이따가 조금 이따가 들어가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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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튀어나올거 같아 아..뭔 소리야? 뭔 소리야? 바람소리 같지..? 와 천장 봐라.. 와 천장 봐.. 와 커튼 겁나게 거스르는게 무섭게.. 이거.. 이게 바람소리라고? 왜요? 뭘 끌고 있잖아.. 뭘 끌고.. 바람이 닫았다던데.. 왜 저 끝에 움직여? 어디서 바람이 들어오고 이게 움직이는거에요? 움직이라면 다 움직여야지.. 와 우선 소름 입은.. 뭐야 창문이 닫혀있었잖아.. 야.. 어디서 바람이 들어왔고 저거.. 와 뭐야.. 여기는 지금 현재.. 창문이 열린 데가 없어 하나도.. 못 봤어.. 못 봤어.. 못 봤어.. 창문이 뭐 지나갔어.. 방금.. 창문이 뭐 지나갔어.. 방금.. 창문이 뭐 지나갔어..? 이 새끼야.. 내 랩을 쉬어 내가 아까 전에 저쪽에서 내가 지나간다 했었잖아 지나간거야.. 잠깐만.. 이 새끼 먼저 보내고.. 이 새끼야.. 가있어.. 뚜껑만 놓치고 그냥 가보는게.. 이 새끼야.. 내가 여기서.. 뭐 지나간다고 얘기를 했었잖아 또 지나갔어.. 방금.. 저기서.. 어? 잠깐.. 저쪽 창문 열었을 수 있더라 그래.. 그래.. 은채가 가운 잡았어 가운도 잡고 홍시도 가운도.. 아.. 와.. 잠깐.. 아.. 아.. 그때는 또 움직여? 지금 이 쿵쿵 소리가.. 우리 아까 전에 여기 갔을 때 소리가 났었거든 우리 아까 전에 여기 갔을 때 소리가 났었거든 난 이것이.. 이 흙은 것이.. 그.. 그냥.. 환자로 되어있는 줄 알아서 툭툭툭 쳐보니까 히멘트야 히멘트 그.. 뭐야.. 낚시줄이 뭐야 그래.. 우리보고 낚시줄 뭐.. 자꾸 난.. 다 보여 이렇게.. 여러분들.. 오늘 여기 사연은 확실한 건 아니에요 저 제목이.. 어그로가 될 수도 있어 여기 이 교회가 어떻게 해서 폐교회가 됐냐면 그.. 여기.. 봐봐.. 여기 목사가 서울에서 목사가 원래.. 처음 원래 있던 목사가 죽고 나서 서울에서 한 목사가 내려왔다 했어 그 목사가 여기 교회를 운영을 했단 말이야 여기 신도들한테 자꾸 돈을 요구하는 거야 돈을 그.. 경찰로 인해 가지고 그.. 여기가 그.. 그 목사가 구속이 되고 그래가지고 여기가 폐교회가 됐다 하더라고 돈을 요구했단 말이야 그.. 여기다 돈을 바치고 막 그랬다는 거지 자기 있는 재산을 바치고 막 그랬.. 헉! 여기 목사는 구속이 됐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여기가 그.. 폐교회.. 교회.. 운영이 안된.. 그.. 목사가 구속되니까 저기 안에 들어가 보자 저기 안에 들어가 보게 저기 안에 들어가 보게 저기 안에 들어가 보게 튀어나올 것 같다 진짜 어.. 누구야? 어.. 어.. 누구야? 저기도 신발이 하나 있네 열어진다 열어진다 애 preaching 풍부지말은 사람 힘들다 쯔 disagreement 꼭clips 뜨거운dy 아이씨.. 설마 뭐 없어진거 아니야? 그런건 없겠지? 그런 일은 없겠지? 방금 뭐라 했어요? 뭐라고? 새꺼만 아니여! 방금 뭐라 했다고? 방금 뭐라 했어요? 어디서 일하는거야 지금? 이쪽에서 소리가 났잖아 앞쪽에서 옷장 확인? 뭐라 해야지! 이리와! 달라고!! 남아라 이놈들아!! 헉! 어딘서 소리가 났어요?! 문을 열어주세요! 어디서 났은거야 문을 열어주세요! 문을 열어주세요 라고 말했다고? 문을 열어주세요 라고 했다고? 기계가 어디서 난 거야? 이건 엄청 오래 돼서 작동 자체가 안돼 엄청 크게 들렸는데? 엄청 크게 들렸는데? 나 진짜 이걸 어디서 찾아봐야 되나? 잠깐만요 이렇게요? 똑같은 말을.. 보여요? 가지에 낸 온 사람이..? 야 이 꼴이! 듣고 있으면 차 소리 내봐! 이 꼴이! 듣고 있으면 빵빵 소리 내봐! 이 꼴이! 들려요? 빵빵 소리? 같이 온 사람은 차에 있어 어그로 끌지마 같이 다니면서 이렇게 주작각 안해 이 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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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깜짝이야! 아.. 고양이 죽었어.. 저리 오래된 것이 울린다고? 저리 한번 뜯어보자 제발 애기서 놨둔거 해라 제발 애기서 놨둔거 해라 제발 애기서 놨둔거 해라 문을 열어주십시오 왜 문.. 우산 뜯었어 이거 어떻게 해야돼? 담배를 한번 입으면 무섭구만 담배 담배 담배를 위해 자, 뭐해? 헉! 여기 와, 가봐봐 저거 민혁야? 저거 민혁아? 저거 민혁아? 저거 민혁아 나?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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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소리가 났는데 깜짝 놀라버렸네 진짜 그래 누가 말 잘했다 이불 덮어주자 안 보이게 덮어놓자 왜 이렇게 내려왔냐 다 문 열다고 그래 이라니까 나 문을 팍팍 연단다니까 무서우니까 견복이 다 확살나있어 지금 연기 대상급은 뭔 대상급이냐 이 낙지대국 이 새끼야 저거 할 놈이 혼자 오라고 하면 오지도 못하고 저기 앞에서 기절만 해갖고 아침까지 쳐 있을 놈이 방에서 보는거하고 틀리다 응? 꽃이 조물조물하고 빠딱 세우지 말고 죽여라 동해물과 사절까지 불러라 새끼 구신 놓고 그냥 보고 꽃이 세울 놈이네 다음 방 가보자 여기 다음 여긴 또 뭐 있을까 나 미쳐먹었다 제발 여기서도 몇번 놀래버렸네 저기서 몇번 놀래볼까 진짜 나 미쳐먹었다 제발 놀래게 하지마라 그냥 나 미쳐먹en nectar 없네.. 없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내가 다니면 귀신이 덜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 이 꼬리가 다닌 거 하고 한바퀴 돌아보고 이 꼬리랑 바탕터치 할게요 이 꼬리랑 바탕터치 해봐 드릴게요 시바람이 진짜.. 니가 이겼어 니가 이겼어 니가 이겼어 니가 이겼어 니가 이겼어 니가 이겼어 이 새끼 왔구만 니가 한 번씩 돌아봐 물 위험해 물 위험해 물 위험해 빨리 돌아야지 빨리 돌아야지 빨리 돌아야지 여러분 좀 빨리 나 또 왔다 나만 놀릴 수 없잖아 나 또 왔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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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CK 사과 욕구 빨간색 앨릈 까짓 채넘 깻잎 사과 잠깐만.. 누구야..?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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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누구야..? 갑자기 눈 온다.. 갑자기..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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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잠깐만 여러분들 저기 2층에 창문이 있잖아 지금 맞지? 저 2층 정도 되잖아 지금 맞지? 저기 어떻게 가지? 저기 한번 가볼까? 가는 길은 있을 거 아니야 아니.. 어떻게 와야 돼? 보이죠? 여러분들 저기 여러분들 저거 보이죠? 유리창 여러분들 내가 여기를 딛고 올라가서 저게 다 카메라를 넣어줄게 여러분들 한번 봐봐 나도 이거 여러분들이 보고 나한테 알려줘야 돼 여러분들 기운이 아예 없지 않아 저기 올라가는 길은 없어 아이고 다섯 개 가면 달라 올라가는 길은 없어 올라가는 길은 없어 여러분들이 직접 봐야 돼 아이고 후레시마야 여러분들 봐보세요 제가 못봐요 지금 아 잠깐만 여러분들 기운이 아예 안 느껴진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카메라를 올리면 아무것도 못봐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뭐 보이는 거 없어요? 여러분들은 궁극기 정도가 안아주시겠어요? 이거 뭐 보이는거 없나요? 카메라를 빙글빙글 돌려주라고 이거 후레시가 안되는구나 후레시가 안되면 후레시가 후레시가 안되면 후레시가 후레시가 안되면 장롱 여기 문이 있다고? 순위를 못Ent 문 없잖아 왜이렇게나? 자 여러분들 아까 뭐 고양이 말하는거죠? 고양이는 뭐 해놨죠 여러분들? 뭔 고양이를 말하는거에요 지금? 뭐 고양이 있어요? 아까 지금 뭐 고양이 고양이.. 아까 지금 뭐하는 무서운 얘기들이라냐? 여기? 뭐야? 이거는 좀 아닌거 같애 냄새도 심하고.. 뭐야? 잠깐만.. 잠깐만.. 뒤에 뒤에 뒤에.. 잠깐만 뭐야? 아까 고양이.. 고양이는 막.. 뭐야? 나 안 익었다.. 나 안 익었다.. 잠깐만..이상이상.. 여러분 미안합니다.. 나가야 되겠어요 지금.. 누구 들어와.. 누구 오빠.. 백지.. 몇 시간.. .. 백지.. .. 자.. .. .. .. .. 수ombie.. .. .. .. .. .. .. .. ..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